그러셔서 지금 한강 얘기까지 나왔어요. 한강은 자원 가치도 중요하지만 역사적 가치도 중요하다는 거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한강 같은 경우는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노량진에서 근초고항이 군사훈련을 했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한강에서 많은 문물이 이루어지고 중국을 교류하고 한강에서 다시 외화구도 교류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한강 자체가요. 한반도로 딱 보면 중심에 있어요. 거의 중심. 그러니까 굉장히 수도로서도 중요한 거점 지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경주에서 있다가 어때요. 통일됐어. 경주에서 정치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위에까지 컨트롤이 잘 안 됐어. 고려 때는 어때요. 개경으로 갔잖아요. 개경에서 하다가 성용천도 얘기 자꾸 나오다가 결국은 어때요. 정도전하고 무학대사가 태조이성계. 조선태조이성계한테 한강을 끼고 있는 한양이 굉장히 도읍지로서 지덕이 높다. 다 뭐야. 지덕이 뭐야. 충수지리상으로 보면 땅의 기운, 땅의 운, 땅의 덕 이런 것이죠. 한강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금강 나와요. 백제의 도읍지였던 공주와 부여가 부근에 있어서 역사도 가치를 지는 유물이 풍부하며 송리산, 계룡산 등의 국립공원, 대둔산, 칠갑산 등의 도립공원, 유성온천 등이 있다. 여기서 보면 양산팔경, 백마강, 낙하암, 구두레나루. 낙하암 기억하시죠. 낙하암 어떤 분하고 어떤 왕하고 연결되었나 한번 보세요. 근데 사실 뻔해요. 백제 얘기 실컷 했는데 무슨 탄왕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왕이 누구인지 기억해보세요. 그리고 영산관 나와요. 동양체대의 하구둑이, 하구둑이에요. 하구둑이 아니에요. 하구둑이 설치되어 있어. 설치되어 목포함, 영암이 육교로, 육로로 연결되어 있다. 하구둑이 뭐예요. 하구둑이. 그 하루에 해수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쌓은 둑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짠물이 염분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뭐예요. 밑에 보면 하구둑이 나와요. 밀물때 바닷물이 강을 따라 올라와 생기는 염해를 막기 위해서 설치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지금 하구둑이 있는 영산강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섬진강 나와요. 전남과 경남의 경계가 되는 강으로 수질이 매우 깨끗해요. 이 탑5에 드는 5대 강은요. 머릿속에 계속 넣어두셔야 돼요. 그리고 상류에는 낙동강 얘기 나와요. 상류에는 영남 내륙공업의 중심도신 대구와 구미가 있고 전통의 도시 안동이 있다. 대구, 구미, 안동. 안동 얼마나 중요해요. 안동 이제 제가 조금 더 국사에서 설명할 거예요. 공민항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공민항 때부터 공민항이 공건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안동까지 내려가시게 돼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고을 중에 왜 안동을 택했어요. 택한 이유가 있겠죠. 그 많고 많은 고을 중에 안동이 그때부터 굉장히 왕이 머무셨던 곳으로 해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계속 선비들이 배출되면서 관료로도 많이 진출하시게 돼요. 공민항 때부터 그러니까 역사적 이유가 있었어요. 연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안동 같은 경우는요. 이 문자를 좋아하세요. 안동분들은. 그렇죠? 문자 뭐예요? 그럴 문이잖아요. 그래서 안동에서 제사 지낼 때 보면요. 문어를 많이 올려놓으세요. 거진 다 올려놓으세요. 제가 볼 때 안동에서 생물을 올릴 적에 고기보다 문어 올리셨던 것 같아요. 문어는 왜? 그럴 문자 이용해서 문, 글을 읽을 줄 아는 그 생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 제사에서는 문어가 항상 등장하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동이 그래서 왜 안동 안동, 선비의 고장, 유교하면 성리학, 학문하면 왜 안동일까? 고려 때부터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공민항 공부할 적에 안동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기로 해요. 그래서 오대강과 관광 자원이 나오죠. 오대강 유역의 댐이 중요해요. 지금 막 이번에 홍수나서 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류 때문에 조금 문제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한강 유역 보세요. 소양강댐, 화천댐, 춘천댐, 의안댐, 인계댐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낙동강에는 어떤 댐이 있어? 섬진강에는 어떤 댐? 금강, 영산강에 다 댐이 있어요. 충분히 문제 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 중 한강 유역의 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다음 중 금강 유역의 댐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충분히 나올 것들을 외우고 그 밖의 것들을 외워야 점수가 높아지는 거죠. 여기 있는 것을 외우지 않고 그 밖의 것들을 자꾸 찾다 보면요. 진짜 문제를 딱 하면 이거 나 예전에 봤던 건데 나 정확히 안 외웠어. 분명히 이런 감탄사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교재에 나온 것 위주로 일단 다 외우세요. 유역 정리 보면 하구두기 있어. 그 다음에 하구두기 설치된 강, 그 다음에 최초의 다목적댐 이런 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상식이 문제이긴 해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댐이 누구, 어디야, 무엇이야, 댐 소재지 이런 거 보세요. 그리고 동해안과 서해안과 남해안의 특징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세요. 동해안 특징 굉장히 중요해요. 땅에 융기한 해안으로 태백산맥이 해안선과 평행하게 발달하여 단조로운 해안선을 가죠. 그래서 동해안에 리아스식 해안이 있다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서해안과 리아스식 해안의 말은 있어도 동해안은 굉장히 단순해요. 단조롭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꾸불꾸불 이런 게 없어. 파도의 작용이 심해 암석과 모래해안이 발달하였으면 수심이 깊어 해수욕장으로 유명하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막 한창 저도 이번 주에 잠깐 휴가 갔다 올 건데 지금이 시작이에요. 다음 주는 완전 절정이고 8월 초가 거의 다 휴가 시즌이죠. 그리고 8월 중순 되면 이미 동해안은 물이 차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날씨가 쨍쨍 나도 일단 8월 중순 되면 굉장히 수심은 당연히 깊고 수온이 차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수온이 낮아 해수욕 기간이 좀 짧아요. 그리고 강원도 고성의 화진포 해수욕장에서 경남 양산의 일광해수욕장까지 35개에서 주요 해수욕장이 분포해요. 그래서 화진포부터 해서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은 다음 지역에 해수욕장의 연결이 오른 것은 해수욕장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동해안의 것을 서해안을 막 갖다 놓기도 해.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있는 해수욕장을 다른 지역으로 막 혼합을 시켜서 문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서해안 같은 경우는 해수면의 상승으로 육지가 침수되어 해안선이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이 발달하였다. 그렇죠. 왜냐하면 막 꾸불꾸불해 서해안은. 그래서 동해안 갯벌이란 말은 없어요. 서해안 갯벌 굉장히 발달 많이 했어요. 3대 갯벌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갯벌을 메워 땅을 만드는 간척사업이 많은 해안으로 경기도 시도해수욕장에서 전남신안군 심옥리해수욕장, 목포시 외달도해수욕장까지 분포하고 있어요. 이거 중요해요. 어디부터 어디 분포? 이런 것들. 남해안 같은 경우는 다도에 있죠. 지금 다도에 국립공원이 있어요. 해상국립공원. 이제 나올 거거든요. 남해 같은 경우는 그걸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섬이 많잖아요. 밑에 쪽에. 그런데 보시면요. 제가 대학 다니고 이럴 때까지만 해도 남해안은 잘 안 갔었어요. 남해안은 제가 볼 적에 한 사람들이 많이 관광객들이 찾기 시작한 것이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십몇 년. 통영 무슨 여수. 여수는 최근에 핫한 곳이고 통영 뭐 이때 남해쪽 있잖아요. 그쪽이 예전에 관광지로서 선호받던 지역은 아니에요. 예전 같은 경우는 거의 강원도 많이 가셨어요. 설악산, 동해안 이렇게 많이 가셨었거든요. 그래서 강릉, 강릉도 요새 많이 가시긴 하지만 설악산 이런 데 거의 다 여름 관광지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쪽으로 휴가 많이 갔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설악산이 있죠. 강원도권보다는 밑에 쪽도 많이 가세요. 그만큼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통영도 그렇게 시간 오래 안 걸려요. 한 5시간 정도, 4-5시간. 거기 가면 바다도 볼 수 있고 음식도 막 널려있고 그다음에 예쁜 건물들, 위에서 케이블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통영의 알림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지금 남해안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예전에 사람들이 동해안, 서해안으로 많이 갔던 해수욕이나 무슨 그런 관광지가 남해쪽까지 많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관광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남해안에 여수 많이 가잖아요. 음식이 맛있고 저는 여수는 아직 안 가봤는데 이제 갈 예정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면 다 반응들이 좋은 것 같아요. 음식 맛있었다. 그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아무래도 강원도 쪽보다는 음식이 굉장히 좋은 곳이 남해쪽, 전라도 쪽 그 지방이겠죠. 그래서 남해안 같은 경우는 다도해와 철새도래지로 유명하고 요트정박지인 마리나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마리나 시설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이제 마리나 얘기 나올 거예요. 마리나가 뭐야. 마리나, 마리나. 요트정박지. 아주 한 단어로 얘기하면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영 같은 데 가면 마리나 리조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리나 리조트에 보면 리조트가 있고 거기가 그냥 바다야 앞이. 그래서 뭐 요트 가져오시는 분들, 배 갖고 오시는 분들 거기다 정박하고 거기에 묵으시는 분들 많아요. 마리나 굉장히 앞으로 선호화될 곳이죠. 그 한 십몇 년 전만 해도요. 이런 얘기 많았었어요. 특히 관광 전공하시는 분들도 아니 뭐 우리나라에 요트를 그렇게 많이 탈 사람이 어디 있어. 무슨 뭐 해양 스포츠를 누가 그렇게 많이 해? 할까? 그랬는데요. 요새는 그래도 제법 많이 하세요. 이 얘기와 마찬가지인 거죠.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우리나라가 누가 그렇게 스키를 많이 타러 다녀. 그거는 그냥 일부 상류층 계층이나 스키 많이 타러 다니고 이랬는데 지금 보면 꼭 상류층 아니더라도 스키 많이 타신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대중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막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서도 충분히 이런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동해안에 해양 스포츠 이런 것도 즐기시는 분들 많잖아요. 해안의 종류 보면 이거 중요해요. 침수해안, 이수해안, 산호초해안이에요. 침수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빙하의 침식에 의해서 웅장한 경관의 피오르드식 해안 이거 중요하죠. 노르웨이 뭐 이런 데 피오르드식 해안이잖아요. 하천의 해안과 하천의 침식에 의해서 형성되는 리아스식 해안이 있어요. 그리고 리아스식 해안에 보면 갯벌, 해넘이, 해안사고는 뭐예요? 모래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가 들어가면요. 바다 관련해서 무슨 사고, 사자 이런 거 들어가면 거의 다 모래 언더, 무슨 모래 관련된 얘기인 거예요. 그 물질들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런 것에 의해서 침식된 육지가 침강하거나 해수면이 상승돼서 만들어진 해안이 리아스식 해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계속 교육받으신 분들은 뭐 질이나 이런 시간에 제일 질이 싫어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보면 리아스식 해안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피오르드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야? 대표적인 서해안의 갯벌들 이런 것들이 다 리아스식 해안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산호체 해안은 산호층의 성장에 의하여 형성되며 태평양 열대 해안에서 발달해요. 대표적인 해식의 요약정리 나오죠. 대표적인 해식의 대표적인 해식동굴, 육개사주, 그 다음에 석호 나와요. 라군이라고 나오죠. 영화에서도 붉은, 푸른 산호층 이런 얘기도 해요. 이런 영화도 있어요. 산호초가 굉장히 어때요? 사주, 사치 등이 많이 입구를 막아 바다와 분리되어 만들어진 호수예요. 그러니까 라군이 호수, 산호초, 석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해식의 해식동굴, 육개사주 이런 거 용어예요. 용어인데 이게 어느 지금 공부를 하다가 이런 용어가 나왔나 이런 거 보시면 연결지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이런 거, 제가 그거를 굉장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막 단어만 외워, 실컷. 그런데 이 단어가 어느 지점에서 나오고, 어느 목록에서 나오고, 어느 내용에서 나온지는 전혀 매치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이자겸의 난이 있어서, 아이고 이자겸의 난을 공부를 했어. 그냥 그것만 실컷 팠어. 그런데 도대체 이자겸의 난과 어떤 사건들과 연결이 되고, 그 결과는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런 것들은 도저히 다른 것들과 사건을 연결을 못 시키는 거야. 그러면 그 공부는 아직 덜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자원 시간에 국사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자겸의 남부터 해서 시간대별로 다 연결이 돼 있어. 그렇죠? 그거 꼭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냥 불 속 나온 사건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역사에서는. 사람이 이런 거 있죠. 나 그냥 생각 없이 나 저거 해보고 싶었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갑자기 집에 있다가 나 나가서 쇼핑하고 싶어. 이럴 수는 있죠. 그런데 역사에서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다 연결고리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 인물이 계속 살아 있어. 아까 최시정권은 몇 년간이나 지속했냐고요. 몇 년간이었어요. 몇 대. 그분들 보면 사실 사리사용 많이 챙기신 분들이죠. 나라에 그렇게 큰 발전 없었어. 그런데 그래도 4대까지 왔단 말이야. 그렇죠? 이게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렇다고 해서 자원 같은 경우는 연결성 그리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문화 쪽 자원으로 가면 연결성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자연 자원을 모른다 해서 문화 자원을 모를 일은 없어. 내가 문화 자원을 안다고 해서 자연 자원을 알 수는 없어. 그것이 이 자원 공부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국사에서는 내가 고구려를 모르면 고려도 몰라.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잖아. 왜냐하면 아까도 뭐예요. 거란족이 쳐들어왔어. 1차, 2차, 3차로.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아니 지금 고려식인데 고구려 얘기를 자꾸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건 무슨 뜻인 거예요. 고구려와 고려는 떼어낼 수가 없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는 거죠. 자연 자원은 자연을 내가 몰라도 문화는 알 수 있어요. 그런 연속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깊지는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해수욕장을 모르면 불국사를 몰라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진흥왕이 무슨 일을 한지를 모르면 앞으로 태종무열왕이 무슨 일을 한지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그렇죠? 해수욕장의 조건 보세요. 사장의 모래사장 얘기하는 거예요. 모래사장의 길이가 500m 이상은 돼야 돼. 그리고 사질이 뭐예요? 모래의 질이 깨끗하고 수질은 염도가 적어야 돼요. 그리고 수심이 1, 2미터 이내에 해저 지역이 50m 이상이어야 하고 배후에 수림이 있어야 돼. 숲이. 그리고 하계부터 쾌청일수가 평균 2주 이상으로 수온은 섭씨 25도 이상이어야 한다. 이게 해수욕장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운대에서 살지는 않지만 해운대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굉장히 모래사장이 좁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재작년에 갔을 적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계속 갔었거든요. 그런데 10년 전하고 5년 전하고 점점점 해운대 모래사장의 폭이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통계도 있어요.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 한 10년 지나면 10몇 년 지나면 해운대 해수욕장이 모래사장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보면 해수욕장의 조건이 이래요.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사실 해수욕장이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모래가 없어졌어. 모래사장이. 그러면 모래사장이 없어진 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뭐가 이제 문제야. 그 주변에 있던 호텔들. 그 주변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다 거의 치명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래사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나 부산 같은 경우는 물론 연중으로 관광객이 오시긴 하지만 특히 여름에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여름 수요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그 부산이라는 지역 경제도 굉장히 타격이 심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해수욕장이 아닌 거야. 그 지역 경제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심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유명한 지역 가면 거의 다 해수욕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주요 해수욕장 빠졌어요. 해수욕장은 해수욕도 괜찮아요. 해수욕장은 경기도, 충청남도 다 제가 카테고리별로 지역별로 분류시켜놨어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해수욕장 분명히 짬뽕으로 해놓고 지역별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문제는 알 수 있어요. 다 외우세요. 그런데 아이고 이 많은 걸 어떻게 외워요 하면 방법이 있죠. 여러분이 주로 많이 아시는 해수욕장 위주로 외우세요. 예를 들어서 특히 중요한 게 강원도하고 제주도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제주도는 여러분 중문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중문이 뭐야? 중국어? 아니죠. 그런데 이 중문은 제주도 특히 우리 관광하시는 분들한테 중문 굉장히 중요해요. 중문해수욕장, 중문단지. 그렇죠? 중문 하나 들어갔어요. 함덕해수욕장 굉장히 유명해. 협제 굉장히 유명하죠. 곽지. 이런 것들 지금 무조건 그냥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몇 개씩만 외우시는데 지금 눈에 들어오는 거 위주로 다 외우세요. 아무리 모르셔도 제가 보기에는 전라북도에 두 개는 외우실 수 있고 강원도에 몇 개 외우고 화진포 나오고 송지호, 영랑호 이런 것들은 외우실 수 있어요. 이거 외우시면서 우리 문제 날 확률이 높은 건 그냥 외워버리자고요. 다 이해하고 외워버리자고. 기억이 안 나면 한번 찾아보세요. 포탈에 요거 요거 아 여기는 여기였구나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중문해수욕장, 함덕해수욕장 제가 설명해놨어요. 여기서 문제 가끔 나는 것이 국내에서 가장 큰 해수욕장 하면 해운대해수욕장. 화진포 해수욕장은 우리나라 최북단 소재의 해수욕장. 그러니까 최북단이란 건 뭐예요. 북한과 접점지역, 완전 접경지역에 있는 최북단이 지금 화진포예요. 그리고 유일한 흑사가 뭐예요. 흑사. 검은 모래, 만성리 해수욕장 있어요. 그런데 만성리 해수욕장은 여수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풀 네임이 또 따로 있어요. 만성리, 검은 모래, 해변이라고도 나와요. 만성리, 검은 모래, 해변. 이게 이 해수욕장의 특징이자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 흑사. 이렇게 좀 특이한 것들 있잖아요. 일반 모래가 아니래. 색깔이 달라. 아니면 최남단에 있대. 섬도 이제 우리 배울 거거든요. 섬도 있어야 다다로. 최북단, 최남단, 최동단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하죠. 호수 관광자는 호수의 정의는 쭉쭉 나와요. 그리고 호수의 종류 아까 화구호, 칼데라호, 석호, 언지호, 빙하호, 우각호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인공호 나와요. 그다음에 함모로 나와요. 우리나라의 호수관광자원 보면 이거 자연호에서 이거 꼭 외워두세요. 석호 있어요. 화구호 있어요. 칼데라호. 그런데 이미 칼데라호의 대표적인 어느 거 얘기하고 넘어갔어. 화구호에 어디 얘기했어. 이제 자연호 중에 석호가 나와요. 석호는 송지호. 그래서 영랑호, 경포, 장초, 화진포까지 나와서 강원도에 주로 발달해 집중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게 석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송지호 얘기 나오죠. 그다음에 소금강 얘기 나오죠. 그다음에 장현원 얘기 나와요.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구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름, 용어가 중요해요. 특히나 자연자원은요. 용어, 어디에 있는 뭐다. 예를 들어서 절이야. 절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로 외워야 될 절이 있어요. 화엄사, 각광전, 법주사 중요하죠. 부석사, 불국사. 그다음에 불국사 안에 있는 석굴암. 불국사 안에 석굴암이 있을까요? 불국사 안에 석굴암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종종 물어보세요. 석굴암은요. 불국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절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상원사. 상원사 무슨 저기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무슨 자작률사가 지으신상, 의상대사가 만드신 사찰 이런 것들 나와요. 몇 개, 한 20개 정도는 절도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셔서 아, 이런 호수도 있었어. 이제 해양관광자원으로 넘어가. 지금 보면 제가 해양관광자원 중에 단양팔경, 관동팔경, 그 다음에 대한팔경 정도는 넣어놨어요. 그리고 지리십경인데 그거는 따로 얘기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뭐 그것까지 뭐 드려야 되나 싶어서 제가 안 적어 드리긴 했는데 한 번 뭐 지리산 할 적에 한 번 적어 드리죠. 그렇죠? 그러셔서 가장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단양팔경에서 그런데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올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단양팔경 같은 경우는 태계이왕이 명종 때 분이죠. 조선 명종 때. 그래서 이분이 단양군수로 계실 적에 이 단양팔경을 보고 굉장히 극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태계이왕이 그분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태계이왕. 율곡이이와 더불어. 그렇죠? 그래서 도담산봉은 장군봉, 첩봉, 그 다음에 첩봉으로 나뉘어져요. 하선암, 중선암, 그 다음에 상선암, 구단봉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단양팔경에 이루는 팔경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문제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양팔경에다가 뭘러나 관동팔경 끼어넣기던 이런단 말이에요. 관동팔경 보면 8개의 경치예요. 그런데 경치를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가 뭐야? 그것이 누각이 될 수도 있어. 해수역장이 될 수도 있어. 한 번 보세요. 간성의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관동팔경도. 보면 강원도 지방유형 문화재로서 현재 걸려있는 청간정의 현판은 고 이승만 대통령의 친필로 돼 있는 간성의 청간정이야. 제가 얘기했죠. 이것도 이제 앞으로 얘기 나올 건데 정자가 들어가면 정자예요. 누자가 들어가면 누각이에요. 그러면 가장 큰 누각은 어디에 있어요? 가장 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누각은 그러면 사이즈가 엄청나겠네. 그리고 막 좀 거기에서 하는 그 누각에서 사람을 막고 하는 일도 좀 스케일이 커야겠네. 가장 큰 누각은 경외로죠. 그렇죠? 그리고 정자. 여러분 정자 다 아세요. 그런데 정자는 사실 뭐예요? 아파트 단지에서 정자 있죠. 쉬어서 갈 수 있는. 그런데 여기 관동팔경의 정자는요. 정자를 올라서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에 펼쳐진 바다의 경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경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경관 포인트인 거죠. 다음 페이지 강릉의 경포대 보세요. 경포대 누대예요. 이것도 대예요. 대 누대. 그리고 상 뭐 고성의 3일포. 요거는 구릉이고 죽서 루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양량의 낙산사. 낙산사는 뭐예요? 절이죠. 그리고 울진의 망양정, 통천의 총석정, 그 다음에 평의 월송종까지 나와요. 월송종 대신에 시중대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단양팔경, 관동팔경 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대한팔경이 나와요. 백두산, 천지, 금강산, 일만의 정보 요거 대안팔경이에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8개의 경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산, 태종대. 부산, 태종대. 부산에 가면 태종대 안 가보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태종대 항상 가죠. 그래서 한 번은 태종대 갔는데 거기 굉장히 넓잖아요. 넓어서 올라갔는데 비가 왔어. 난리가 나서 내려오는데 아주 애를 먹었었어요. 그래서 막 거기면 비바람이 치고 난리가 나고 그 앞에 그냥 여러 가지 유원지들도 시설도 있는데 사실 태종대만한 관광 포인트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산 좋죠. 해수욕장도 많고 좋은데 굉장히 공원 비슷하면서도 바다를 볼 수 있고 또 하이킹도 즐기고 산책 여러 가지. 그리고 밑에도 볼 수 있고 경치도 볼 수 있는 곳이 태종대예요. 그래서 영도등대가 가파른 해안 절벽에 서 있고 부근에는 신선대바의 망부석이 있다. 그래서 태종대 같은 경우 신라 태종무여랑 김춘추와도 관련이 있다고 사후장소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이런 뜻도 있어요. 사후장소는 거기에 이제 뭐 뼈를 뿌리셨고 뭐 이런 이렇다는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뭐 태종대 하면 부산의 아주 대표적인 명소예요.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요 여러분이 물어볼 거예요. 아니 저 지역의 명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까요 하면요. 이거를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이거는 되시고 나서 그 관광통역 안내사 되시고 나서 쓰실 건데 각각의 지역마다 시티투어가 있어요. 시티투어를 뭐 완전히 복사를 해가지고 그것처럼 쫓아 뭐 따라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각각의 지역에 요새 지금 보면 무슨 대표적인 그 지역에 딱 들어가면 역이 있잖아요. 역 앞에 앞에 항상 대기해서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뭐 버스 한 대로 운영 거의 많이 해요. 각 시마다 도마 저기 군마다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시티투어에서 가는 지역들이 있어요. 명소들 거기는 대부분 가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를 예전에 가셨던 분은 분들이 관광객으로 오신다면 거기를 피하고 가면 되죠. 그런데 나는 지금 어디를 가야 되든지 진짜 나는 맨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겠어 하면 어떻게 돼요. 시티투어를 각 지역마다 시티투어를 어때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태종대 얘기까지 나왔어요. 마리나, 마리나는 보트, 요트, 유람선 등의 레크레이션 선박들을 위한 정박지로서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나왔었죠. 지금 보면 잠시만요. 지금 보면 굉장히 마리나 같은 경우는 미래지향적인 스포츠 활동이에요. 중요하죠. 그래서 보트, 요트, 유람선 등의 레크레이션 선박 등을 위한 정박지로서 시설미 관리를 위한 체계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제가 예전에 설명을 한 것 중인데 무슨 TV에서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그런데 최근에는 무슨 섬에 들어가서도 방송을, 녹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섬에 들어가기 전에 큰 배로 바로 그 섬으로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작은 배로 갈아타요. 아마 그거 보셨을게요. 그 이유가 시설이 없어서예요.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수심이 얕다. 그런 경우에는 큰 배를 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배로 교체해서 갈아타는 거거든요. 마리나 시설은 여러 가지 시설이 다 있는 거예요. 편의시설, 각종 유람선 보트, 급유시설, 관리사업 등 관리보호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요새는 문제 많이 안 나오지만 이게 예전에는 많이 나왔었어요. 마리나 시설이 있다는 거. 이거 정박기는 굉장히 편리하죠. 이렇게 해양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즐기실 수 있죠. 그리고 보세요. 다음 페이지 온천 나와요. 온천, 제가 이제 더 많이 설명을 많이 넣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주의가 산만해지면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딱딱 자원 같은 경우는 단답식으로 많이 넣어놨어요. 온천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570페이지 온천은 지하에서 용출되는 온수로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광천수예요. 온천 중요하죠. 온천의 기능, 휴양지, 관광지, 도시화된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온양온천 자주 가요. 제가 무슨 온양온천 홍보대에서는 아닌데 역에서 바로 내려서요. 온천으로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요. 그리고 아직은 좀 시골 같은 느낌이 있어. 굉장히 정스러워. 장터가 열리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시간, 날짜에 마다 6일, 9일이었던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길 보면 온양온천 같은 경우는 또 유서가 굉장히 깊어요. 조선시대 왕들이 많이 가셔서 요양을 많이 하셨던 곳이에요. 굉장히 유서가 깊죠. 그래서 온천의 조건 보면 수질, 온도, 수량이에요. 물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의문도 있죠. 아니 그렇게 몇백 년, 거의 몇천 년을 퍼다 썼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나? 아직까지 좀 남아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온천 보호구역의 지정권자는 시장군수예요. 온천의 분류 보면 온도에 의한 분류 있어요. 냉천, 미온천, 온천. 용출 방식에 의한. 용출 방식이 뭐야? 온천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보면 간헐천이 있어요. 더움물과 수증기, 기타가스를 포함한 이것들이 일정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분출이 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분출하는 온천이다. 용천이 있어요. 성분에 의한 분류 보면 탄산천, 유황천, 방산운천, 염류천, 광천수. 탄산은 여러분 요새 집에서도 요새 그런 기능이, 정수기에 탄산화하는 거 있잖아요. 스파클링. 그거 좋아서 정수기에 설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약수를 먹으면 아니면 온천이나 이런 거 보면 몸이 진짜 온천 중에서도요. 몸이 막 화한다는 느낌도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온천수가 몇 그램 이상 함유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나라의 주요 온천 보세요. 온양 온천이 굉장히 유명해요. 충남 아산시에 위치하고 있고 조선왕조 때 군왕들이 많이 이용했어요. 그래서 태조, 세종, 세조는 어시를 짓고 유숙하셨어요. 태종, 세조, 세종 이런 분들 다 오셨는데 특히 세조 같은 경우 한번 보자고요. 왜 세조가 이렇게 온천에 많이 집중하셨는지 거의 의존하셨죠. 집착하시고. 왜냐하면 세조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조선왕조 아직 안 배웠지만 세조에 대해서는 많은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출연하시는 분이에요. 보면 특히 조선왕조 중에 가장 많이 나오시는 분이 물론 정도전이라는 신화도 있지만 태조, 세종, 세조 그리고 또 누구 나와요? 연산군. 그렇죠? 연산군이 나오면 이분이 또 안 나오실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연산군을 제거하고 반정을 일으켜서 올라서신 분. 중종. 그렇죠? 이분이 꼭 나오잖아요. 그런데 중종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경우에 이러잖아요. 중종은 대장군 보세요. 대장군 보신 분 중에 맛이 좋구나 하시는 왕 계시잖아요. 그분이 중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이 나오시는 분 누구예요? 인조, 무슨 선조, 그다음에 영조, 사도세자, 그다음에 정조 이런 분들 많이 나오세요. 그리고 끝으로 가면 고종 이렇게까지 나오죠. 조선 때 많이 나오지 않으세요? 왕도 많지 않으세요. 그러면 세조 같은 분은 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세조 같은 분은 단종하고 연관돼서 나오시잖아요. 이분이 뭐예요? 저기 저기 조카의 왕자를 뺏고 왕이 되신 분이시잖아요.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키면서 그렇죠? 정난 일으키고 개요정난.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해서 왕이 되시고 정권을 잡으니까 굉장히 아무래도 아무리 사람이 심지가 굳고 그래도 그런 일들이 있으면 심적 데미지를 받죠. 그리고 이제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단종의 어머니였던 그 후궁이셨죠. 그분이 이제 비가 되시긴 하시지만 그분이 꿈속에 나타나서 수양대군이었던 세조한테 침을 뱉었대요. 그런데 그 침을 뱉고 깨고 나니까 여기에 막 그 딱지 같은 거 있잖아요. 고름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선 때 이런 때 보면요. 왕들이 그 등창이란 말을 많이 하세요. 등창이 뭐냐면 등에 염증이 생기는 그 고름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등창이 많이 생기나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그렇게 목욕을 많이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염증 같은 거는 위생하고 좀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막 기름진 거 많이 잡수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조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왕권에 오르기까지 많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세조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굉장히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무슨 국립공원 얘기할 적에 보면은 어느 그 산의 봉우리에 올라가셔서 시도 읽고 막 이러셨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막 저기 물도 드시고 좋은 물. 그게 뭐냐면 세조 같은 경우 일도 많이 하셨어요. 업적도 많이 남기셨지만 여러 가지 질병도 많이 걸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온양원천에서 요양을 많이 하셨어요. 어실까지 짓고 유수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온천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지역으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강원도까지 어느 대표적인 온천이 있는지 외우세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571페이지요. 관광특구 지정 온천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관광특구로. 우리 관광특구란 말 진짜 정말. 이제는 저는 설명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세트 있잖아요. 관광 뭐.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관광특구로 지정된 온천이 있어요. 요거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덕구 온천 있죠. 해운대 온천 있죠. 임해온천이란 건 해운대 온천은 바다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쵸. 아까 근데 해운대 해수욕장이 뭐였는데. 해운대 해수욕장이 뭘로 나왔었어요. 그거 다시 찾아보서 리마인드 하세요. 식염청 그다음에 황상라디움 온천은 어디. 알칼리성 온천은 어디. 요것도 외워두시면 쓸모가 있겠죠. 약수 같은 경우는 초정약수부터 해서 명암약수까지 가요. 그쵸. 그러면서 아 지금 온천 나왔어. 해수욕장 아주 간결하게 제가 그냥 써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구구절절이 가면요. 그렇게 영양가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 막 이거는 막 이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딱딱딱 외우셔야 돼요. 적어도 지명. 지역에 이런 온천이 있었어. 지역에 이런 약수 있어. 지역에 이런 동굴이 있어. 지역에 또 뭐 있어요. 이런 해수욕장이 있어. 이거 정도라도 외우시면 돼요. 진짜 해수욕장 외우기 싫어요. 저도 외우기 싫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문제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외우셔야죠. 그렇죠. 그러셔서 지금 보시면 온천까지 아주 스피디하게 왔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세계 3대 광천수 나오죠. 요것도 외워두시면 좋죠. 이제 자연공원으로 들어가요. 자연공원은요. 문제 나올 게 각 공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일단은 자연공원의 국립공원 지정 순서가 중요해요. 지정돼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순서대로 문제 나온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지정 순서대로 지금 나열해놨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순서대로 외우시면 돼요. 덕유산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오대산 있고요. 다 보시면 순서대로 외우세요. 그러면 순서대로 외우시면서 특징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연공원 있고요. 자연공원의 종류 한번 보세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으로 나뉘어요. 지질공원은요. 국가 지질공원이라고 지금 지정이 됐는데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교육관광사업을 활용하기 위해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긴 해요. 그런데 제가 지질공원에 대한 몇 개 있어요. 지질공원은 지금 완전히 지정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기출문제에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들어가기, 그 설명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부러 넣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다 플랜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거 넣고, 이 교재에는 이거 넣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국립공원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도립공원이 있고 국립공원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너무 헷갈려요 하면요. 문화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자연공원의 용도지구 보면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 유산지구가 있어요. 미국의 자연공원은요. 1872년 3월 1일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허가된 미국의 옐로스턴 국립공원이요. 굉장히 유명하죠. 옐로스턴. 옐로스턴이 뭐. 어머, 뭐래? 옐로우는 뭐야? 옐로우 스톤이에요. 딱 답이 나오죠. 와이오밍, 몬타나 뭐 이런 주에 걸쳐서 있어요. 굉장히 넓어요. 여러분 이제 뭐 그 LA쪽 뭐 이런 데 가셔서 요세미티 공원 이런 데 가시면요. 정말 정말 놀라실 거예요. 굉장히 생각보다 넓어요. 그랜드 캐니언, 뭐 이제 유타주로 넘어가. 그랜드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서도 옐로스턴 공원, 국립공원이 세계 최초로 지정된 국립공원이야. 그래서 이러이러한 설명들을 제가 넣어놨어요. 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기 옐로스턴 공원에서 무엇, 무엇이 있는가도 중요하고 최초의 국립공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돼요. 우리나라 자연공원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1번 보세요.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서 관할 시도지사 및 군수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국립공원 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누가?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이에요. 꼭 체크. 그렇죠?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지리산 국립공원이 1967년에 지정되었어요. 17개의 산악형 국립공원, 1개의 사적형 국립공원. 그러면 산악형 국립공원은 뭐야? 그냥 산이에요.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산악. 그런데 사적형 국립공원이란 말은 또 모르겠어요. 사적형은 딱 하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괴롱공벌떡에 이미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경주는 도시 전체가 사적형 국립공원이에요. 그리고 4개의 해상해안형 국립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총 22개예요. 원래는 21개였어요. 그러다가 태백산 국립공원이 들어오면서 22개가 된 것이에요. 도립공원은 누가? 시도지사가 지정해요. 그리고 1970년에 금오산 국립공원. 지금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최초의 국립공원, 최초의 도립공원, 최초의 국립공원, 국보 1호, 보물 1호. 이거 다 명승 1호, 사적 1호, 중요 무형문화재 1호. 이거 1호씩은 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보시면 아, 군닉공원이 있어. 군닉공원은 시장 군수가 뭐예요? 군수 또는 지자체,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정해. 전북순창의 강천산이, 산이 최초로 군닉공원으로 지정됐대. 이거 3개 땅땅땅 어때요? 밑줄 쳐놓으셔야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 아까 우리나라는 산이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하는데 한번 가장 높은 산이 뭘까요? 가장 높은 산 이거예요.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으로 가요. 그렇죠? 중요하죠. 한라산은 1950m, 지리산은 1915m, 그 다음에 설악산은 1708m예요. 그러면 어머, 산이 이렇게 이렇게 깎아져 내려와는 거를 재면 딱 1950m가 나올까? 그게 아니고 봉우리, 가장 큰 봉우리, 높이가 있는 봉우리의 높이를 잰 것이 1905m,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순이야, 높이로 따지면. 이거 아마 지리시간이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외우셨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리산 국립공원 한번 보자고요. 지리산 국립공원 보면 1967년 국립공원 제1호로 지정됐는데 최대야. 그런데 최대 규모는 해상공원을 제외한 최대야. 그렇죠? 그래서 산악형 국립공원 중에 가장 먼저 최초로 지정된 곳이에요. 전남, 전북, 경남에 분포했어요. 그래서 보면 전남, 전북, 그 다음에 경남인데 한 개 시, 4개 군, 15개 읍면으로 다 접해 있어요. 시는 하나, 군은 4개, 읍면은 지금 15개가 다 접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저 보면 대학 때 보면 산악클럽 있잖아요. 동아리 그분들이. 그러니까 지리산은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지리산은 굉장히 험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1학년 때 산악클럽에 있는 분들이 계속 트레이닝을 하고 거의 3학년, 4학년 대학 올라갔던 산으로 기억해요. 제가 이제 그 클럽에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번에는 어디 가나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리산은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리산의 관광자원 보면 천황봉이에요. 천황봉이 1915m라는 거예요. 반야봉, 토끼봉, 노고단, 문장대, 칼바위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적어도 제가 여기 넣어드린 건요. 다 외우셔야 돼요. 사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액기스만 더 넣어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룡폭포, 사양로로, 올봇나무, 화엄사 있고 화엄사 각항전 있어요. 지금 화엄사 각항전 있고 여기에 또 문화재들 들어간 것들 다 외우세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더 중요한 것들은 문화 자원할 적에 다 다시 설명할 것들이에요. 화엄사는 어떤 지금 전남 구례 위치에 진흥왕 때 창건됐어. 그리고 우리나라 3대 불전이 있죠. 이거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요약정리 아니면 참고로 쪼각쪼각 내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충분히 문제에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휙휙 넘어가고 막 땅 공부하려고 그래 자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 나온 걸 굉장히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고. 그리고 삼신산 나오잖아요. 삼신산도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한라산, 금강산, 지리산. 그런데 중국에 삼신산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중국에 영주산, 복내산, 방장산이 한국 버전으로 짜하면 한라산, 금강산, 지리산인 거예요. 그걸 삼신산이에요. 신이 사는 산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지리산 같은 경우는 핵심 포인트가 그거죠. 최초로 지정된 국립공원이야. 그리고 이러이러한 자원들이 있어. 천왕봉. 천왕봉 올라갔다. 그래서 보면 한번 요거는 그냥 제가 참고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지리산에 봉우리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밑으로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밑에서 보면요. 삼선제에서 노고단으로 올라가 임걸령가, 삼도봉가, 토끼봉가, 명선봉, 형제봉, 덕평봉, 영신봉, 촛대봉, 연화봉, 제석봉, 그 다음에 천왕봉이에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가장 위가 천왕봉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리산도 봉우리가 다 이렇게 있어요. 물론 다른 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보면 반야봉도 있고 토끼봉도 있고 이렇게 있구나 보면서 어때요. 제가 여기 있는 반야봉은 여기 안 넣어놨지만 토끼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촛대봉이 있고 이렇게 돼요. 반야봉 기억하시고 노고단. 노고단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구령폭포 있어요. 칠성개고, 그 다음에 사양노루. 그러니까 그 산에서 나는 것들, 식물이나 사는 동물들 이런 것을 주로 외우시면 돼요. 그러셔서 지리팔경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이거는 적어드릴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뭐 적어드리죠. 왜냐하면 문제에는 지리팔경까지는 나온 적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충분히 단양팔경, 관동팔경이 나온 거 보면 지리팔경도 또 언제 나올 수도 있죠. 지리팔경 보면 천왕봉의 일출이 있어요. 그래서 천왕일출이에요. 천왕봉일출. 그렇죠? 그리고 노고운원, 노고단의 운해. 운해가 뭔지 아시죠? 구름에. 그렇죠? 그리고 반야. 반야봉에 낙조가 있어요. 낙조는 해가 떨어질 때. 반야 낙조. 그렇죠? 그리고 벽소명월 있어요. 벽소모는 벽소령의 달이에요. 벽소명월. 그렇죠? 그리고 연하선경. 연하선경은 뭐예요? 아, 지금 보면 연하천의 선경이구나. 하천이죠. 연하선경. 아주 경치가 좋아. 연하선경. 그다음에 불일현포. 불일계곡에. 불일현포. 그렇죠? 그리고 직전단풍. 단풍이 또 좋대요. 지리산에 사실 뭐가 안 좋겠어요. 굉장히 산도 높고 아주 좋죠. 그리고 세석철죽. 철죽도 좋아요. 그리고 칠성계곡. 그렇죠? 칠성계곡. 어우, 좋죠. 칠성계곡. 그다음에 섬진. 섬진강의 섬진청류. 이것이 지리팔경이에요. 넷, 여섯, 여섯. 어? 둘, 넷, 여섯, 여섯. 열 개네요. 뭐가 이렇게 많아. 둘, 넷, 여섯, 여덟, 열. 아, 지리십경. 지리십경. 제가 자꾸 팔경 얘기하다 보니까 저기 팔경으로 했는데 십경 맞아요. 지리십경. 관동팔경. 단양팔경. 그렇죠? 그러셔서 아, 지리는 이래. 충분히 단양팔경하고 그다음에 관동팔경은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셔서 언제 문제가 날지 모르고 그다음에 단양팔경 같은 그러니까 관동팔경 같은 경우는 그 세세한 내용들. 그렇죠? 이게 뭐 경포대가 있어. 그다음에 낙산사가 있어. 뭐 이런 것들. 양양의 낙산사. 이런 것들 정확히 외우시면 도움이 되겠죠. 다음 시간에 경주, 국립공원부터 하시죠. 그렇죠? 수고 많으셨고 그다음에 공부를 좀 많이 하세요. 주말에. 주말에도 하시고 뭐 아무튼 간에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탄탄하게 잡으시면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예습 좀 좀 하시고 예습을 하면 더 이해가 빠르잖아요. 시간을 더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요. 예습하시고 들으시면서 또 이해하고 또 복습하면 더 기억에 많이 남을 거예요. 그렇죠? 수고 많으셨어요. 필요. 피에 비싼으를 수고 이 끝 많이 knowledge